안녕하십니까 한독자들 전 오늘 이 게임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드디어 소본종결자라는 파일 퀘스트를 해냈어요 이 영상에는 이 파일을 화성의 망치발 같이 쓰고 있어요 경위 방학원은 행운이 파지고요 이 플레이 스타일이 참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핸캔은 데미지 속성이 있으면 세팅이 더 좋아지고요 전 안타깝게도 그런 핸캔이 없어요 그럼 재밌게 보세요 여기로 오세요 적들이 거점 어드렌디딜을 얻었다 저걸 잡은 다음에 야 무그를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합시 약간 도망가야 할 것 같아요 rel 안타깝게 파고lı 전 이 플레이 스타일 어 어 가비! 가비! 아주 좋아 도망5 도망5 끄우! 으음 오 이 나쁜 놈아 아 거기 두위는 그냥 그냥 두위에 그냥 그냥 스나이퍼를 써있네 난 복수할거야 복수 안할거야 다 죽었어? 아직은 이 게임 아마 잡지매지매 여기 누가 두다 있어? 아닌데? 거기? 아무도 없는데? 오 거기 거기 스폰 됐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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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거점을 점령했다 어드벤티지를 얻어 아 이거는 좀 위험한다 거기 누가 있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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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 이 활이 완전 싹있네 어 위험하다 거기 누가 보는 것 같다 자 어디야 친구들아 저는 좀 더 많이 쩍을 잡고 싶습니다 가빈 가빈 아 네 뭐 이런 이런 좀더 아 다시 다시 커버를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거 좀 아쉽어요 너무 성급하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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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웅 아 이리오 오 좀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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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하면 돼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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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로 오지? 아닌데? 지금 운이 있었어요 아니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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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샷 됐네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얻었다. 그거는 친구인 줄 알았어요. 솔직히 말하자면 그거는 친구인 줄 알았다. 존 1? 아닌데요? 존 오늘 게임 잘 되면 존 존 1이 오! 안녕 거기 누가 봤어. 올 거야? 안 올 거야? 이제 그만! 한정을 내리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밀어붙이면 이긴다. 우명 터치에 훌륭한 승리를... 샤붐! 예이 스위치 31킬 마이씨 허허허 keys 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